내가 제일 좋아하는 신선한 뽕잎! 아이고 좋아라! 다른 노예들에게도 뽕잎을 골고루 나눠줬어요. 조그마한 발로 뽕잎을 꼭 붙은 채 먹고 또 먹는 노예들! 맛있게도 먹네요. 그래도 뽕잎이 몸에 좋대요. 선생님, 얘네는 왜 뽕잎을 먹는 거예요? 노예는 주로 뽕잎을 먹는데 뽕잎에는 주로 단백질 성분이 있어서 여기 나중에 묵어나면 실샘에 계속 액체가 쌓여서 그게 다시 꽃으로 입으로 뿜어내면 다시 그게 꽃이 됐다가 다시 명주실로 돼서 비난이 되는 거예요. 뽕잎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단백질이 노예의 몸에 쌓여 단백질 성분의 실이 되는데 누예는 이 실을 입으로 뽑아서 동그란 고치를 지어요. 홍장, 이게 고치예요. 고치. 아, 이게 고치예요? 여기 안에 뭐 들어있어요? 네, 뽕잎이 들어있는 거예요. 뽕잎이 누예가 7일 동안 실을 짓고 자기 고치, 뽕잎이를 보호해서 고치를 짓는 겁니다. 오령이 된 누예는 나방이 되기 위해서 뽕잎으로 변하는데 그동안 천적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고치를 지어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어? 선생님, 그러면 이게 다 비단을 만들 때 쓰는 실인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실입니다. 실이 여기에 한 천, 뽕잎이 다 지은 게 한 1500m 정도 실이 나오는 겁니다. 천, 오백 미터요? 그러면 이 누예 한 마리가 1500m의 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 고치들로 비단 좀 만들어주세요. 네, 우리가 비단을 만들 수는 없고 제가 비단을 만드는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거기에 가서 비단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곳에 오면 이 고치들로 비단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파츠야, 기다려. 나도 이제 곧 이쁜 손 입고 잔치아 갈게. 자, 그럼 이제 이 고치로 비단을 만들러 가볼까요? 누예고치에서 어떻게 비단이 만들어질지 기대되는걸요? 비단을 만드는 기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곳에 있는 실은 전부 누예고치에서 나올 실이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예고치로 비단을 만들어주실 허호 선생님. 선생님께서 비단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선생님, 이 고치들로 비단을 만들어주세요. 아, 그럼 우리 그렇게 해볼까요? 네. 네. 누예고치에서 실을 뽑기 위해선 먼저 물을 끓여야 한대요. 어? 선생님, 왜 물을 끓이고 계세요? 누예고치를 삶아서 실을 뽑기 위해서 끓이고 있어요. 어? 누예고치를 삶는다고요? 네. 어, 이거 그냥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뽑아도 되지만 삶지 않으면 실이 너무 단단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잘 풀려나와요. 잘 풀려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삶는 겁니다. 어? 그럼 이제 고치를 삶아볼까요? 고치는 가벼워서 물에 동동 떠요. 그래서 고치를 골고루 삶으려면 젓가락으로 계속 고치들을 누르면서 물을 묻혀야 한답니다. 이걸로 실 끈을 잡을 건데요. 이게 뭔가를... 어? 이거 지푸라기 아니에요? 맞아요. 겨를 탈구고 난 지푸라기로 위에 고치를 이렇게 접으면 점 끈이 이렇게 붙어야돼요. 지푸라기를 이용해 뽑아낸 실을 물레에 걸어 돌려주면 고치에서 실이 쭉쭉 풀려나와요. 오! 선생님 얘네 이거 고치가 막 비글비글 돌아요. 실이 정말 많이 나오죠? 물레를 좀 더 열심히 돌려보자고요. 어? 실 다 뽑았으니까 이제 이거 번데기밖에 안 남았어요. 어? 예. 맞아요. 이게 우리가 즐겨 먹는 번데기입니다. 오! 이거는 먹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낸 실은 젖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말려줘야 해요. 잘 말린 실은 다시 꿀이라고 하는 나무막대에 돌돌 감아주는데요. 실이 골고루 감긴 이 꿀이를 부기라고 하는 도구에 끼워 배틀에 놓으면 비단 짤 준비가 끝나요. 명주를 짜기 위해서는 자전거 타듯이 부드럽게 밟으면 명주가 짜이게 돼요. 네. 선생님 말씀대로